안녕하세요 여러분 키요예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브이로그를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좀 괜찮은 정보가 될 만한 리뷰를 한번 해볼 거예요. 바로 음원. 영상에 들어가는 음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요. 영상을 만드시는 분이 아니더라도 유튜브를 많이 보신 분들이라면 영상에 저작권이 걸린 음원이 들어가게 되면 수익을 창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물론 저는 지금 구독자 1,000명이 안 넘어가지고 그렇게 크게 상관은 없긴 하지만 그래도 나중까지 생각한다면 미리 대비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초반에 브이로그 만들 때 제일 고민이었던 게 음원 찾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영상 전문가나 전공자 이런 건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그동안 유튜브 하면서 알게 된 그런 음원에 관한 정보들 여러분들한테 한번 공유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제 유튜브에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음원 찾는 방법 몇 가지를 얘기해보자면 첫 번째, 유튜브 오디오 라이브러리 음원이 엄청 많고 그리고 효과움도 있어요. 장점이라고 하면 이제 유튜브에서 직접 제공을 해주는 음원이니까 정말 안심하고 써도 된다는 점이고요. 단점은 노래가 약간 구리다는 거 여러분들도 들어보시면 느낌이 딱 오실 거예요. 뭔가 미묘하게 구린 느낌 근데 그래도 요새 좀 괜찮은 노래도 많아지긴 했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괜찮은 음원보다 좀 구린 노래의 비율이 좀 더 높은 것 같긴 해요. 그리고 괜찮은 음원들은 많이들 또 사용을 하니까 다른 영상이랑 노래가 겹칠 가능성이 이제 좀 커지겠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좀 제 영상을 봤을 때 좀 진부한 느낌도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유튜브 오디오 라이브러리는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두 번째, 노 카피라이트 음원 검색해서 찾기 유튜브에 노 카피라이트 뮤직이나 아니면 상업적 이용 가능 음원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시면 거기 이제 내용에 사운드 클라우드나 아니면 이제 음원 받을 수 있는 사이트 같은 게 나오는데 제 기준에서는 조금 여기가 그래도 조금 더 퀄리티가 높은 느낌이었어요. 또 요즘은 아예 상업적 무료 음원 채널 같은 것도 많아져가지고 찾을 수 있는 폭이 또 굉장히 넓어졌어요. 근데 이제 단점은 아무리 폭이 넓어졌다고 한들 내가 원하는 분위기의 곡을 빼번 찾기가 힘들고 귀찮다는 점 그리고 이제 영상 내용에 저작자 그리고 출처 이 정도 기재를 꼭 해줘야 된다는 점 그 정도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또 간혹가다 상업적 이용 가능이라고 해서 사용을 했는데 나중에 유료로 전환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내가 열심히 영상을 만들었는데 이제 수익 권한이 나한테서 사라지게 되니까 굉장히 좀 억울하겠죠. 자 세 번째 유료 음원 사이트 이용하기 아무래도 돈을 내고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음원의 퀄리티도 많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저작권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겠죠. 특히 저처럼 아직 영상으로 수익을 내지 못하는 채널은 사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격이긴 한데 근데 이제 저는 제 채널에 굉장히 또 애정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좋은 또 퀄리티 있는 영상을 만드는 게 우선적인 목표이긴 합니다. 솔직히 매번 영상 만들 때마다 제가 원하는 분위기의 곡을 검색해서 찾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리고 시간도 너무 많이 들고 그 다음에 저작권 걱정하는 것도 싫고 이래가지고 저는 그냥 아싸리 돈 내고서 그냥 맘 편하게 사용하겠다 이런 마음이라서 사실 아직까지는 돈이 아깝다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요. 하여튼 이게 오늘 영상의 핵심 주제인데요. 유료 음원 사이트도 굉장히 많지만 전 지금 이제 두 개의 음원 사이트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사용해본 음원 사이트 아트리스트와 에피데믹 사운드를 오늘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아트리스트 아트리스트는 제가 제일 처음 구독한 사이트인데요. 구독료는 1년에 199달러 정도입니다. 이제 24만 원 정도니까 한 달에 2만 원 정도 낸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노래는 대략 3만 곡 정도를 보유하고 있고 기분, 영상 테마, 그리고 악기, 유형 뭐 이 정도로 이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아트리스트는 노래가 약간 인디나 힙합 이쪽에 좀 비중을 많이 두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유니크한 노래들을 좀 많이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장점을 얘기해보자면 음원 사용 범위가 엄청 넓어요. 그래서 구독 한 번만 하면 유튜브, SNS, 그리고 이제 외주 작업 이런 거에도 이제 모든 종류의 영상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구독 기간 중에 다운받은 음원에 대한 라이센스는 평생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이건 진짜 메리트 있지 않나요? 물론 나중에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현재는 그렇다고 합니다. 단점, 구독을 할 때 1년 치를 한꺼번에 결제를 해야 돼가지고 당장 24만 원이 나간다고 생각을 하면 그 금액이 약간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저는 1년 구독인 걸 모르고서 결제를 했다가 24만 원 나가니까 굉장히 좀 약간 사기당한 것 같고 좀 억울하긴 하더라고요. 물론 지금은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만 느낀 건지는 모르겠지만 노래가 유니크하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저는 일상 영상을 주로 하고 있는데 제 영상이랑 어울리는 노래를 찾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 때문에 에피데믹 사운드를 결제를 하게 됐어요. 자 그럼 에피데믹 사운드로 넘어가서 설명을 해보자면 여기는 특이하게 결제를 할 때 채널을 연동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채널이 만약에 두 개다. 이러면은 두 번을 결제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크리에이터 월간뷰에 따라서 금액이 책정이 되는데 월간뷰 500만 회 이하이면 15달러. 그리고 이상이면 149달러라고 합니다. 그거를 지불을 해야 된대요. 장점은 다른 음원 사이트들에 비해서 음원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트리스트보다 음원 분류를 조금 더 세세하게 나누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좋은 점이 뭐냐면 내가 어떤 노래가 좋았다. 근데 그 노래에 비슷한 노래 찾기 기능이 있어가지고 그게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그런 분위기의 곡들을 또 빠르게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 에피데믹 사운드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점 노래를 다운받을 때 보이스, 인스트루먼트, 드럼 뭐 이런 거 등등 자기가 원하는 그런 개별 트랙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영상을 편집할 때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배경에 깔아놓은 음악이 뭐 드럼 소리가 너무 유독 커가지고 계속 말소리랑 겹친다. 그래서 계속 거슬린다. 이럴 때 이제 개별 음원을 받아가지고 드럼 소리 부분만 좀 이렇게 소리를 낮춰주면 그런 거를 또 해결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개별 음원 중에 드럼을 빼본다든지 보이스를 빼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조합을 해가지고 또 기존의 노래와는 또 새로운 느낌의 곡을 만들 수가 있어요. 굉장히 또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저는 이 점에서 엄청나게 매력을 느꼈어요. 단점은 에피데믹 사운드 자체의 단점은 아니고 좀 아트리스트와 비교했을 때 느껴지는 단점인데요. 일단 구독 기간이 끝나면 사이트와 영동해놨던 내 채널과 연결이 끊어지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에피데믹 사운드의 음원을 사용할 수가 없고요. 내가 영상 편집자라서 영상을 제작해서 이제 납품을 해야 될 때 아니면은 이제 SNS에 올리고 싶을 때 이럴 때는 이제 에피데믹 사운드의 음악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월간뷰 500만 회 이상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면 한 달에 이제 18만 원 정도가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이게 다달이 계속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보면 또 그것도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죠. 이렇게 두 사이트의 장단점을 얘기를 한번 해봤는데요. 아트리스트랑 이제 에피데믹 사운드 비교글을 많이 찾아봤는데 많이들 이제 아트리스트를 좀 더 선호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에피데믹 사운드랑 조금 더 맞다고 생각을 해서 에피데믹 사운드로 이제 완전히 갈아탈 생각이긴 합니다만 이제 약간 그래도 이제 개인적인 특성에 따라서 선호도가 바뀔 것 같아요. 영상 외주 작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다양한 사이트에 영상을 올린다 하면은 아트리스트가 좀 더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나는 월간뷰 500만 회 이하인 유튜브 채널 한 개만 운영하고 있다. 이러면 에피데믹 사운드가 더 나을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럼 여기까지 아트리스트와 에피데믹 사운드 비교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원 찾으시는 분들한테 좋은 정보가 됐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